우리 곰돌이 책 읽고 있어? 누구미 여행 가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? 진짜 웃긴다 이루다 아빠, 아빠, 아빠 아빠? 아빠 화장실 갔어 오늘은 루다가 머리가 꽤 많이 길어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을 싫어하고 있어요 엄마 주세요 우리 거야 어, 루다 거야 근데 루다 머리 묶어주려고 엄마 주세요 정정히 부탁해야 돼 루다야, 아빠 주면 안 돼? 한 번만 빌려주라 한 번만 빌려주고 줄게 봐봐, 추지? 엄청... 그거는 정중한 게 아니라 비굴한 거야 한 번만 줄래? 불쌍한 척 하고 있잖아 비굴한 게 아니라 약간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지 아빠 거 삐삐머리 했네, 루다? 응, 이제 많이 키웠어 이제 가자 출발! 출발!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글램핑을 가고 있습니다 어? 지난번에 글램핑 안 간다고 했었는데, 다시는? 맞아요, 그때 슬램핑 갔던 데가 곰팡이도 너무 많고 해서, 저희가 다시는 안 간다고 했죠 근데, 다시 가는 이유는, 여기가 신상 글램핑이라서, 깨끗하니까 선택했고 너무 이뻤어요, 그래가지고, 아, 여기는 꼭 가야겠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아쉽지만, 나름 또 운치 있을 테니까, 나는 괜찮아 빗방울 어, 빗방울 빗방울이 이렇게 차 위에 막 있지? 차에 어, 차 위에 비 오는 날은 뭐가 필요해? 우랏! 우산이 필요해 루다, 예전에 우비 입고, 아빠랑 비 오는 날 롤루 나갔던 거 기억나? 기억나 이불 아니, 이불 말고 이거 줘, 이거 아니요 핑크색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지? 그니까 나 원래 파인애플만 먹고 싶었는데, 루다가 핑크색 계속 원했어 저거 하나 불러서 그래 하하하 아, 휴게소 왔어, 휴게소 저기 봐, 저기 벌써 눈이 내렸어 아, 추워 추워, 루다? 어 아빠 꼭 안 하죠, 추우면 추우면 아, 엄청 추워 아빠 거기다 손 놓으면 아빠 엄청 추워 하하하하 아빠 좋아하는 핫도그다 맛있겠지? 응 루다도 어묵 먹어, 어묵 루다 어묵 좋아하잖아, 여기 냥 냥 아이고, 차로 대피였습니다 응 차루다 뭐야? 하하하하 짱 짱 짱 음 묻어 묻었어 묻었어 묻었어? 괜찮아 먹어 닦았어 전원이 꺼졌습니다 스마트폰 잊지 말아주세요 끝났다 응 먹어 냥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이제 인당 하나씩이야 응 아이고, 안개가 아, 추워 추워? 응 아빠가 히터 틀어줬잖아 지금도 추워? 안 추워 아, 다행이다 엄마꺼야 응 엄마꺼야, 이거는 루다꺼야 그건 누가꺼야 아빠꺼야 아빠꺼야 아빠꺼는 어디있어? 아 Matthew 아빠꺼는 베에 있어 아빠의 베에 흐흐흐흐흐흐흐흐헥 하하 오잉? 베 오잉? 우와 아, 봐봐geld어 아 엄청 멋있어 표정 봐 신기해 루다야? 신기해 뭐가 신기해? 나무가 나무가 신기해? 근데 저기 포크레인도 있고 아직 공사 중이구나 루다 포크레인 보는 거 좋아하잖아 안아 응 안고 가 그래 안고 가자 어 눈 온다 대박 어떡해 너무 좋은데? 루다야 이쁘지? 이쁘 여기 봐 이렇게 좋다 자 이번에 글램핑 몽골 텐트 같은 게르 느낌이라서 했어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? 기대되십니까? 아 네 좋아 따뜻하네 그치 따뜻하지? 이게 침대야? 생각보다 작긴 하다 그치? 어 그러네 셋이 좀 깽자야겠네 밑에가 중요하잖아 밑에 한번 가봐 근데 생각보다 밑에는 넓지 않더라고 루다는 여기 내려오면 안 돼 안 돼 여기 위험해 안 돼 루다 혼자는 안 돼 루다는 좀 이따 아빠랑 같이 내려가자 알았지? 엄마 먼저 내려가고 이리와 변기 샤워시설 세면대 이렇게 있네요 루다야 거의 가도 안 보여 왜? 자기 찾으려고 여기 뺑뺑 돌고 있어 엄마 왔어 카메라 갖고 놀 거야? 어 양손으로 들고 있어 양손으로 그리고 돌고 다녀 응 아이고 좋아 치였어? 엄마 마스크 치였어? 루다 이렇게 똑바로 들고 있어야지 카메라 루다 얼굴 딱 잘 나오게 응 으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? 어 뜨거우니까 어 이건 안 돼 루다 아 뜨거워 교육을 한번 시켜야겠다 만져봐 아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알았지? 엄마 엄마 아우 엄마도 안 할래 너무 뜨거워 안 돼 자 그리고 여기만의 또 특장점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해 루다 하늘 봐봐 우와 우와 무시다 이거 때문에 여기 선택한 거지 그렇지 누워서 딱 보면 시야가 딱 이래요 어 이거 지금 흐릿트리트해서 그렇지 만약에 진짜로 푸르른 구름이 지나간다 치면은 엄청 이쁠 것 같죠? 뜨니까 너무 좋다 어 루다 루다 볼까요 이거 아빠 거잖아 루다는 루다 거 있잖아 여기잖아 어 루다 거는 거기 있잖아 고기 있잖아 점프해 점프 왜 이렇게 나이든 아저씨처럼 웃냐 솔직하게 말해서 연인들이 왔을 때는 되게 좋은 데 같아요 그치? 근데 아기가 같이 오기에는 살짝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특히 저기에서 난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짝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겨울 말고 여름에 오면 좋겠다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연인들끼리 가기엔 좋은데 아기와 함께 오기에는 살짝 위험하다 응 아빠 거 같아 안 나와 응? 혼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 커피 커피 그거 커피야? 어 그거 술인데 요다야 여기 오니까 좋아? 아저씨처럼 웃어 네 지금 삐졌어 이수 톡톡 내 뺏었다고 너한테 이거 준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분명히 아빠 그게 두려워 먹어 아빠 뭘 먹으래 커피 커피 안 먹어 지금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운데? 안 귀여워 그렇게 하는 거야 귀엽다고? 일로와 이제 좀 쉬자 루다야 일로와 아니 술은 왜 자꾸 들고 계세요 색깔이 예쁘니까 그렇지 뭐 누나야 저 하늘 봐봐 우와 어때요? 좋아 좋아? 지쳐 보이십니다 아니야 조용히 지금 즐기고 있는 거야 그래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볼 일이 있겠어 핑크색 핑크색? 이건 무슨 색이야? 노랗대 맞았어 하나만 줘 아빠 뭐 줄 거야? 핑크색 핑크색 줄 거야? 어 핑크색 줘 고마워 엄마는? 엄마는 뭐 줄 거야? 마이크 마이크 줄 거야? 루다야 엄마는 이럴 때 행복해 같이 여유롭게 있을 때 비와 어 맞아 빗소리 들리지? 원래 내 계획은 이거였어 여기 보면 앞에 잔디밭 있잖아 핑크색 루다가 뛰는 걸 좋아하니까 잔디밭에 막 뛰어놀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흐리다는 걸 보고 나서 아 너무 심하게 컸어 아 맞어 맞다고? 어 루다도 실망했어? 응 루다야 아빠 운전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노래 하나만 불러줘 잔뜩 잔뜩 아 그거 말고 합니다 그거 말고 힘내세요 루다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오빠가 있잖아요 잘했어요 안녕 오 반짝반짝 꼬린다 줄어봐 반짝반짝 꼬리지 뭐야 동영상이야? 뭐야 동영상이야? 무서워 춥지? 공모자 씌워줄까? 공모자 씌워줄까? 공모자 씌워줄까? 공모자 씌워줄까? 공모자 씌워줄까? 좀 많이 추워하는 것 같은데 기다려 엄마 줄게 기다려 엄마 줄게 자 맥주 한잔 먹자 아 스트레스보다 잘했다 무서운 뭐 가져와 줘? 아이고 재밌다 다 추억이야 힘들면될 수 있을 추억이야 아이고 재밌어 겨우는 글램핑은? 우리 같이 초보들한테 우중 글램핑 설중 글램핑이 좋은 건 둘이 왔을 때裡 맞아 아기랑 있으니까 즉 carbon 마음이 급하네 감기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고생하니까 왜? 뭐 줘? 고기 고기랑 밥이랑 암 짠 한 번 하자 에휴 고생했어 여행 왔는데 고생했어 우리는 여행이지만 일하러 오는 거랑 똑같다고 개미 아니야 밥풀이야 밥풀 아 배불러? 아 거기 대지 말고 거기 지지야 아후 정말 밥풀 다 떨어지고 아주 그냥 살고 싶어요 어? 어? 살고 싶어요 사고 쳤어요? 응 빠 빠 췄어요 아니야 괜찮아 사고친 거 아니야 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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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눈이야 루다야 눈 어 이렇게 안 맞으니까 진짜 눈이 다 들어오네 이거 김민정 양 머리에 눈 다 묻히고 맛있어 맛있어? 다행이다 아휴 루다 씻겼습니다 볼 따구랑 입 파래진 거 봐 추워가지고 씻는데도 밑에가 지하라서 좀 춥네요 루다 추웠어? 응 미안해 겨울 글램핑 어떻습니까? 겨울 글램핑? 연인이나 신혼부분 괜찮은데 아기 데리고 오는 거는 좀 맞아 안 매워 끝났으니까 아니야 어 좀 쉬었다가 이제 자자 알았지? 우유 먹고 우유 먹고 우유 먹고 아기 데리고 오는 거 봐 양말 안 싣을라 그래요 아빠가 발 이렇게 만져지니까 좋아? 안 시원해 안 시원해? 응 따뜻하다고 그러는 거야 따뜻해 응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? 어 아빠가 빼줘요? 루다가 루다가 뺄 거예요? 아빠가 빼줄게요 루다가 못 뺄 거 같은데 그거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아빠가 해 주세요 그래야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응 자 오늘 이렇게 글램핑 첫날 아 힘드네요 옛날에 루다가 없을 때 왔다면 어 운치 있다 빗소리 봐 막 이러면서 막 여유롭게 아 추워도 좋아 이러면서 고기 구워 먹고 있을 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다 인사해야지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 자자 아이 누워서 자 하지마 뭘 하지마 하지마 얼른 자 아니야 빨리 자 아니야 제발 한 번만 한 번 눈 감아 이제 아퍼 어디 아퍼 엄마가 엄마가 아프게 다 같이 셋이 자는 것도 오랜만이다 그치 루다야 오늘 재밌었어?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어 어 고생했어요 어? 고생했어요 뭐 했어요?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어요 요즘 존댓말도 가끔씩 섞어 쓰니까 너무 귀여워 루다야 오늘 뭐가 그럼 제일 재밌었어? 공사 뭐야? 공사래 아 공사 보는 게 재밌었어? 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? 어 괜찮아요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잖아요 아빠 응 응 이제 자요 엄마랑 아빠가 있다네요 잘자 루다야 굿나잇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gör